1. 갑작스러운 재해가 도쿄를 덮쳤다. 1. 도쿄 항공 추락의 끔찍한 비밀. 3. 키시다 호미호가 무릎을 꿇고 한국의 도움을 구걸하다. 최근 일본이 한국의 요소수 사태에 대해 비난하다. 오히려 일본이 역품을 맞는 상황에 도달하자 주변국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태세 전환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매우 충격적인 비행기 사고가 발생해 일본의 중심인 도쿄를 숙대밭으로 만들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비행기의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다름 아닌 일본 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요소수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또다시 일본 정부가 패닉에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던 것입니다. 최근 중국발 암모니아 수용액 공급난으로 요소수 대란이 발생해도 일본은 별다른 공급난을 겪고 있지 않았으며 한국에 비하면 양호한 상황이라 말했지만 자국에서 생산한 불량 요소수 피해가 급증하자 그동안 일본이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5일 도쿄 바다치구에서는 도심 한복판에서 추락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 상황을 긴급히 보도한 일본 매체에 따르면 현재 도쿄도 바다치구에서 비행기가 추락해 조동사 한 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주택에 머물고 있던 여성 3명이 부상을 입어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런데 소방대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두 명은 의식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주택 두 채가 불길에 휩싸였으며 총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이웃 주민에 따르면 집에서 TV를 시청하는 도중 비행기 소음이 심해 하늘을 올려다봤더니 갑자기 중형급 비행기가 주택가로 돌진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득고 주민들이 도망칠 틈도 없이 민가 지붕에 추락해 폭발음과 동시에 집과 비행기가 불이 타는 사고가 나타났다. 긴급히 소방청에 신고했지만 소방대원들이 출동했을 땐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 최근 일본의 쓰나미와 지진으로 불안한 가운데 이제는 하늘까지 경계하면서 살아야 하냐며 호소했습니다. 사고 현장을 맡은 경시청에 따르면 단순 운전 미흡으로 추락 사고인 줄 알았으나 비행기에 주입했던 요소수에서 물과 희석해 사용했던 부순물로 인해 내연기관에 부식과 손상을 야기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귓받침하는 게 추락했던 조종사들의 몸에서 심한 암모니아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일반적인 추락 사고에는 암모니아 냄새가 절대 날 수 없다며 현재 일본의 요소수 가격이 폭등하자 불량 요소수를 만들어 주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더욱 심각한 것은 일본 전역에 요소수 품귀 현상이 발생하면서 요소를 사재기하는 사태까지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요소수를 사기 위해 시민들이 아침부터 줄까지 서고 있으며 심지어 새벽에 몰래 숨어서 요소를 몰래 훔쳐가는 본안 사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경찰대에 따르면 최근 한국의 요소수 사태를 보고 우려한 일부 사람들이 도둑질하는 상황까지 나타난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나 계속된 본안 사고가 발생해 경찰대원들이 쉬지도 못하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cctv가 없는 사각지대를 노리는 전문 터리범까지 나타났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요소 본안 사태에 노쿄 주민들은 요소수를 사기 위해 평소보다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고 있으며 요소가 언제 안정화될지 모른다며 불안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요소수의 가격이 1월 20일 새벽 기준으로 현재 10리터의 요소수가 인터넷에서 2만 8천엔으로 평소의 가격의 9배 이상 가격으로 폭등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과 달리 일본은 암모니아 생산과 관련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중국발 암모니아 수용액 공급난으로 요소수 대란이 발생하면서 일본 내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올해 물류 작업을 해야 할 트럭들이 요소수가 모자라면서 이대로는 물류가 완전히 멈추게 될지도 모른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월등하다며 한국의 요소수 사태에 비난하던 일본인들은 중국과 한국 때문에 일본에도 요소수 대란이 찾아왔다며 좌절하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10배 이상 가격이 폭등하는 사태에 직면하자 일부 사이트에서는 요소수의 물을 이석에 판매하는 사기꾼들까지 급증하는 일본입니다. 이처럼 요소수 대란으로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자 한국의 요소수 사태 때 비난하지 않았다면 한국 정부가 요소를 일본에 지원해줬을 것이라며 분통해하는 일본입니다. 일본 화학 솔루션의 위기뿐만 아니라 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점점 더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본 일본 언론들은 차량용 반도체 부족군 아니라 중국발 부품량까지 더해져 현대기아차의 몰락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기사를 대서특비를 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요소수 다음은 자동차 산업 그 후에는 조선업계의 공황입니까? 애초에 팔리지 않았으니까 문제없잖아 이런 식으로 비꼬는 반응들을 쏟아냈던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2년 전 겪었던 와이어링 하네스 사태가 또 나타날 수 있다고 봤던 것입니다. 3만여 개의 자동차 부품 가운데 몇 개만 공급이 막혀도 차 생산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와이어링 하네스는 자동차에 쓰이는 전선 뭉치로 반도체처럼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부품이 아님에도 자동차 생산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차량 일대당 1500개 이상의 전선이 들어가는데 인체의 신경망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일대에 들어가는 모든 전선을 연결하면 길이가 2에서 3km에 달할 정도입니다. 특히 노동집약적인 분야라 중국이나 동남아 등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생산비가 100이라면 중국에서는 70 정도면 생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가 확산됐을 때 중국의 봉쇄 정책으로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큰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와이어링 하네스 공급이 끊겼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국내에서 공급받는 와이어링 하네스의 87%가 중국산이라 위기가 컸던 것입니다. 현대차 그룹을 포함한 완성차 업체들이 재고를 일주일치만 확보했던 것도 문제였습니다. 이에 당시 현대차에서만 약 10만 대의 생산 차질을 겪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 때와 마찬가지로 한 번 당하면 이를 끝까지 파고들어 해결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와이어링 하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히 개최할 수는 없어도 부품 구매선을 다변화해 중국산 비중을 60% 이하로 낮춰놓았던 것입니다. 한국은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쪽으로 생산 공장을 일부 돌려 대응했습니다. 한국중기부 또한 작년 8월부터 중소기업과 손잡고 자동화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의 상하이 사태는 한국과 일본 업체의 대응력에 큰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크게 선방한 반면 일본 업체들은 쑥대밭이 된 것입니다. 일본인들의 바람과는 달리 현재 상하이 사태로 가장 큰 기회를 본 곳은 일본 업체들입니다. 상하이에 거점을 둔 일본 기업들이 무려 6,300여 개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 자동차 제조업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혼다는 주력 공장의 7월 생산 대수를 목표 대비 50%나 삭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반도체 부족군 아니라 중국 상하이시 녹다운으로 와이어링 하네스 등에 조달해서 지장이 나왔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게다가 6월 생산 계획마저 기존 30% 감소에서 50% 감소로 재검토해 몰락 직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요타 또한 7월 세계 생산 대수를 연초 계획 대비 10만 대 정도 줄었고 다이아 측 공업도 같은 이유로 7월 가동을 크게 줄이겠다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을 본 일본인들은 위먼 사태 동일본 대지진 서일본 호우 무엇을 배웠던 것일까 공황인 것은 일본도 마찬가지 6월 자동차 회사의 가동률은 비참하다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시장은 일본 자동차 기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난해 세계 주요국에서 팔린 차량 대수는 5,591만 대 정도였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 2,140만 대가 팔렸는데 도요타와 혼다의 점유율은 각각 7.7%와 7.2%를 모인 바 있습니다. 반면 현대차와 기아는 중국에서 총 44만 대를 팔아 2%가 안되는 점유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중국 시장은 현대차에게는 아픈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해외 주요 사업장 대부분은 흑자로 돌아섰지만 중국 법인은 지난해 1조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특히 사드 사태를 전후로 급격히 수익이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3년과 14년엔 연간 약 2조 원의 수익을 창출하며 7% 점유율을 보였지만 현재는 그 자리를 일본 자동차사가 대부분 차지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한국 업체들은 주눅들지 않았고 오히려 기술력을 더 붙여 유럽과 북미 시장에서 크게 성장해 왔습니다. 이는 중국이 한한령을 시행하자 한류가 전세계로 더 빨리 퍼진 것과 비슷한 현상입니다. 이런 상황에 현대차와 기아가 1분기 실적을 발표하자 일본이 대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전년 동기 대비 16.4%가 증가한 1조 9천억원 대 영업이익을 발표했고 기아도 올해 1분기 1조 6천억원 흑자로 전년 대비 무려 49%나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의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꾸준히 우상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0년 8천억원 수준이었던 영업이익은 작년부터 배 이상으로 원상태입니다. 기아 또한 같은 기간 4천억원 대 흑자에서 4배로 뛰어 있습니다. 올 1분기는 현대차 입장에서는 악재가 겹친 시기였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지난해 러시아에서 37만 7천대를 팔아 현지 점유율이 22%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계 판매량의 약 5%를 차지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시작했고 이에 따라 러시아 현대차 공장이 지난 3월 가동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그룹은 발빠르게 움직였고 러시아 공장 부품을 타지역으로 배정하며 생산을 커버했습니다. 결국 1분기 전세계에 158만대를 판매하며 전년 대비 6%가 감소하기도 했지만 이는 다른 업체에 비해서는 상당히 선방한 수치였습니다. 게다가 제네시스와 SUV 중심의 고가 차량 판매 증가와 우호적인 환율효과 그리고 전기차 판매 호조가 수익성을 크게 증가시킨 상황입니다. 현대차의 1분기 판매량 중 SUV가 차지하는 비중은 44%에서 52%로 늘었고 제네시스 판매량도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했습니다. 기아 또한 차종별 목표 수익률을 상향하고 인센티브를 큰 폭으로 축소하는 등 제값받기 정책을 펼친 결과 역대 최고 수준의 이익을 거뒀다는 설명입니다. 글로벌 평균 판매단가 또한 2850만원 수준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상태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원자재 전담 조직까지 만들어 수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반도체와 원자재를 직접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접 구매 후 개분하는 방식을 써 협상파와 원가 관리 능력을 키우려 하는 것입니다. 현대차그룹의 연간 부품 구입 비용은 10조원 이상으로 협상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현대차를 사려는 이들이 넘쳐나 대기물량만 따져도 52만대 정도입니다. 이는 전분기 대비 약 29%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일본이 주력으로 하던 중국시장이 쑥대밭 치렀고 유럽과 북미 동남아시아 에서는 현대차그룹이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주가는 최근 빠른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전망치는 올해 7조 5천억원으로 작년보다 8천억원 이상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아 또한 외국인과 기관의 꾸준한 매수로 주가가 3월 이후 지속적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 일본 혼다 자동차의 주가는 3월 이후 지속적으로 꼬꾸라져 저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회 상승에 따른 수출업체의 우호효과 또한 한국업체가 얼등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기업들은 엔화가치 하락이 더이상 수출에 도움이 안된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과거 엔저는 자동차와 카메라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져 호재로 작용했지만 지난 수십년간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겼기에 엔화약세 혜택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일본 기업의 4분의 3 이상이 엔화가치의 하락에 부정적이었습니다. 달러당 120엔 이상으로 하늘이 오를 경우 사업이 굉장히 어렵다고 밝힌 것입니다. 일본 제조업 생산의 약 25%는 해외에서 이뤄집니다. 10년 전 17%에서 8% 정도가 높아진 상태입니다. 도요타 회장은 엔화약세가 반드시 이익으로 간주해지 않을 뿐더러 원자재 가격 상승은 단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엔달러 하늘은 127엔으로 나타나 일본 기업들이 상당한 부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언론들은 한국 뉴스를 보고 크게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뿐 아니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포스코까지 1분기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포스코홀딩스의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3%나 증가해 2조 3천억원을 기록한 상태인데 또 큐제철은 올해 예상실적을 전년 대비 5.6% 감소한 300억원으로 낮춰 잡기도 했습니다. 전력이나 원료 비용이 크게 증가해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한탄하면서 말입니다. 일본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 버린 한국 더욱 뽀약하길 바랍니다.